우리 청춘 친구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안녕 우리 청춘 친구들. 우리 청담소 오픈했어요. 안녕. 우리 옆에 있는 청춘, 우리 청춘 정다솔이. 안녕 우리 청춘 친구들 정다솔이에요. 그리고 우리 청춘 친구 안녕. 좋아요. 저는 21살 대학생 김남범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범 친구. 우리 청춘은 모두 친구. 우리 오늘도 청춘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봐요. 네 나눠봐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저랑 똑같네요. 여자친구와는 5년을 만났습니다. 여자친구의 부탁으로 집을 나와 6개월 정도 동거를 하고 있는데요. 동거를 해보고 결혼을 결정하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동거를 하게 되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같이 살아보니 여러 가지 안 맞는 점이 많아 결혼하기 싫은데 여자친구는 하고 싶어하는 눈치입니다. 저는 동거한 책임감에 결혼을 해야 될까요. 동거 동거 혹시 해보신 적 전 해봤어요. 여자친구랑 아니면 여자친구랑 전 여자친구랑 동거를 해봐서 아마 반학기 6개월 정도 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아니 그렇죠. 자연스럽게 저도 방을 구했고 그분은 거기 살고 아 그러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추억이 담긴 집에 혼자 있는 게 아니니까 누군가는 남아있잖아요. 아 미안한 소리지만 어쨌든 근데 약간 저도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서로 안 맞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싸우고 이게 반복돼서 저도 헤어진 게 있거든요. 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점이 혹시 아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군가 밥을 하면 자연스럽게 누군가 설거지 해야 된다. 이게 약간 좀 했는데 맨날 저만 일주일 내내 설거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뭔가 이게 이게 약간 저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럴 수 있는데 알바 갔다 오고 일하다 오는데 집에서 맨날 남은 설거지 있다 막 계속 나 혼자 이런 걸로 역할 분배가 되지 않았다. 잘 안 되었다. 그거는 여자친구뿐만이 아니라 그냥 룸메이트와 애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또 그거는 같이 살아보지 않는 이상 겪을 수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같이 살아봐야 알 수 있는 일이니까 저는 동거를 안 해봤지만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안 맞는 부분이 여러 가지 특히 이런 청소 같은 부분이 되게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분히 그냥 연애를 할 때 얘기하는 거와는 좀 다른 생활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사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좀 잘해보셨고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동거했다는 책임감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한 것도 아니고 개인의 선택이지만 동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으로 한다는 거는 책임감이 없는 행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행동일 수도 아 맞아요. 저는 동거를 해본 적이 없죠. 부부님과 살고 있어서 동거를 해본 적은 없는데 가끔 가끔 여행을 가면서 친구들이랑 같은 숙소에 모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대학교 엠티를 가거나 그럴 때면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생활해야만 알 수 있는 점들이 보이다 보니까 저도 동거를 해보고 결혼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거 안 맞는다고 헤어질 수 있겠어라는 말을 조금 던져보고 싶은 게 얘기를 해보셨는지 나 이런 이런 점이 신경이 쓰여 만약 설거지 그거 나 일어났다 오면 너무 힘든데 좀 해줄 수 없었어? 라고 난 그거 좀 부탁이야 한 번만 해줘 우리 그렇게 하면서 맞춰가자 그리고 이 여자친구는 결혼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연에서 그렇게 충분히 좋게 좋게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서로 맞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집에서도 그냥 제 옷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자꾸 제 옷을 동생 반에 걸어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잘못 빨아가지고 난리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이 방식이 이 집에서 살아도 다 다르고 이 집에서 살아도 좀씩 다 달라서 맞춰요. 그런 걸 차근차근 맞춰 나가면 되는데 동거하면서 맞춰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고 서로 맞춰보고 싸우지 않는 선에서 그 대화가 안 통했을 경우에는 나는 이렇게 되면 너랑 전혀 그 같이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없어서 헤어지고 싶고 결혼까지는 생각을 못하겠다 얘기를 꺼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자분께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다면 나는 너랑의 결혼을 너무 원하기 때문에 내가 고쳐볼게 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몰랐어 근데 난 여기는 못 바꿔주겠어 너가 이렇게 고쳐지면 안 될까 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실제로 설거지 같은 거 고쳐졌어요? 아니 약간 그런 건 이제 막 합의점 찾아서 이제 내가 바쁜 날이나 상대방이 바쁜 날에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었고 아 나요? 그렇게 바뀌었으니까요 근데 빨래겠는 것도 이제 내가 그냥 빨래를 털게 너가 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할 분배가 역할 분배가 점점 맞춰지면 맞춰 네 그렇죠 맞춰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결혼 생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결혼 생활하고 싶은 것인가 봐요 눈빛이 어느 정도 아 내가 결혼을 할 만한 분이 있다면 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가정을 꾸린다는 건 되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럼 휘진 씨도 동거를 하고 결혼하실 거예요? 웬만하면 상호간에 합의가 된다면 동거를 좀 해보고 같이 동거가 아니더라도 같이 지내보고 여행이라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해보고 좀 알아본 다음에 하는 게 맞지 무턱대고 결혼을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생활할 때 이 선은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약간 이 정도? 그 다음에 뭐 빨래는 빨래통에 저는 막 제가 막 설거지를 맨날맨날 하고 막 깔끔 떨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옷은 옷 방해 웬만하면 아니면 그것도 안 될 거면 적어도 어느 정도 구석 그 외에 뭐 의자 거리에 난 또 의자 이 정도만 근데 뭐 밥을 먹었는데 그냥 식탁에 다 깔아놓고 다 먹고 그냥 냅둔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 정도 이거는 못 참겠더라고요 아니면 뭐 양말을 벗었는데 아무데나 벗어놓고 그러니까 벗어놓은 걸 인지하면 괜찮아 아예 까먹으면 완전 이거 얘기가 다르거든 그거 맞죠 완전 까먹으면 이 사람은 인식조차 못하는 거예요 이걸 너무 습관이라 맞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서 또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괜히 신경 계속 쓰이고 그런 게 있어요 얘기를 너무 사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되게 사소한데 큰 거예요 이런 거 혹시 선 그런 거 있나요? 아니면 바라는 살짝 저는 이제 여자친구가 뭐가 있었냐면 머리 말리고 수건 쓰잖아요 그거를 그냥 걸어놓을 수 있고 약간 좀 약간 그런 거 약간 더 말리고 이제 한 번 머리 감고 바로 빨래통에 넣으면 뭔가 아깝다 저는 빨래통에 바로 넣는 성격이거든요 아 근데 나는 이건 좀 이해 여자친구는 뭔가 한 번 썼는데 빨아야 돼? 이런 느낌? 나는 이건 좀 공감돼 어떻게 공감돼? 아니 왜냐면은 머리를 털는 거는 실질적으로 털는 거는 드라이기지 수건이 아니니까 이제 머리를 대충 털고 걸어놓고 이제 머리를 드라이를 한다 그리고 이제 빨래는 이렇게 수건은 뭐 좀 더 다른 데를 닦은 게 아니니까 한 번 정도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전 좀 더 괜찮은 게 요즘에 그렇게 조금 유니섹스 옷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빠 옷을 막 입는데 오빠는 제 옷을 못 입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 복수한다고 저의 핑크 레깅스를 입고 다 눌려놨을 때 이 기억이 있는데 사담입니다 재밌었긴 했겠다 네 재밌겠는데 보기엔 좀 흉했죠 네 좋지는 않은 장면도 그렇죠 뭐 그런 것처럼 서로 안 맞는 부분은 가족끼리도 있는 부분이죠 다소씨 같은 경우는 이 선은 지켰으면 좋겠다 아 저는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이랑도 생활을 하면서도 있고 친구들 뭐 이렇게 있으면서도 포함되는 얘기인데 저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제가 설거지를 다 해도 되고 제가 빨래를 다 해도 되고 제가 모든 집안일을 다 해도 돼요 제가 피곤한 몸이어도 근데 거기서 해도 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은 고마워 이거를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죠 제가 뭐 설거지 청소 다 할 수 있어요 늦게 일어나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 고마워 너 덕분에 집이 깨끗해졌어 너 덕분에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었어 너 덕분에 나는 설거지를 안 할 수 있었어 뭐 이렇게 어 너 덕분에 내가 빨래통까지 안 가도 되네 너 덕분에 뭐 더 그런 거가 있다면 고마워 당연하죠 그리고 네 너무 그게 익숙해져 버리지 않았으면 그리고 어 가끔씩은 아 이걸 내가 또 했었어야 되는데 괜히 미안해 라는 말도 좋고 이렇게 말로써 표현해 주는 걸 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 저는 제가 뭘 하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딱 선이에요 이 고마움이라는 게 되게 웃긴 건데 처음엔 고마운데 나중엔 당연함이 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거 항상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물론 저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부모님들한테 항상 고맙고 감사해야 되는데 고마운데 말이 안 나와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어 아 그 고마움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되게 고마워 좋은데 맞아요 이 사연자 분도 그렇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이 여자친구 분께서 어 고마워 미안해 뭐 이런 말을 입에 달고 계셨다면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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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는 주니까 안 맞은 거를 안 맞는 걸 알고 나에 대해서 내가 뭘 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니까 라고 넘어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제 생각엔 근데 이제 이분이 책임감 때문에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한 이상 마음이 많이 떠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요 이미 끝장까지 다 봤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남녀를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 성향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헤어지자 라는 말이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해와서 헤어지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생각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면에 그런 성향을 가진 분이신 거 같아서 왜냐면 5년을 사귀었으니까 어 끝장을 다 보고 이제 끝장 다 봤는데 이제 이 삼긴 시간이 미안하고 고마워서 만날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것보다는 그냥 그것보다는 그냥 진짜 책임감을 찾아보는 게 나의 어떤 생각도 아니면 그 집안일 말고 6개월간 동거를 해보니 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 그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있는 게 너무 당연하고 익숙해져 버려서 집안일 말고도 그런 태도를 보여서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면 그거에 대한 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집안일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너무 내가 너무 당연한 사람처럼 언제나 있을 것처럼 행동을 해서 이렇게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면 조금 다시 생각해봐도 될 것 같긴 해요 충분한 소통과 이야기가 있다면 그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연인 사이에 이야기, 소통, 대화는 정말 필수적인 겁니다 이야기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청담소지만 담소를 나누는 게 저희 청춘들의 담소를 나누는 거고 같은 게 그냥 친구로 얘기하는 거지만 연인으로 얘기하는 것도 좀 다르잖아요 조심스럽게도 얘기해야 되고 항상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참 이야기의 부류가 정확히 사연의 어떤 얘기인지 집안일 때문에 안 맞아요 연인과의 관계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너무 안 맞아요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어서 두 가지 다 입장을 조언을 한번 드려봤었거든요 혹시 어떻게 저도 약간 5개월, 아니 5개월이요 5년 동안 만났는데 이제 6개월 그것 때문에 갑자기 안 묻다 생각해서 결혼까지 진짜 끝내고 싶다 이거 생각은 제가 봤을 때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사연자 입장에서 저는 또 억지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이제 그걸 참고 그래 너가 결혼하자니까 나도 이제 결혼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문득 든 생각인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연애랑 결혼은 정말 다르다 연애, 결혼은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바꿔, 바꿔야 된다면 바꿀 의지도 있어야 하고 바꿀 의지가 없으면 그 부분을 인정해주면 된다 누가요? 그리고 다른 부분이요 안 맞는 부분 결혼이 결혼이 근데 연애라는 거는 안 맞고 다르면 서로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된다 라고 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연애에 애쓰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현자시네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 이 사연자 분께서 결혼의 의미로 여자친구를 보고 계시는지 연애 의미로 그 여자친구를 보고 계시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른 점을 그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인정해 어차피 같이 살 사람이니까 하고서는 갈 사람인 건지 아니면 이걸 뜯어서 안 맞은 부분이니까 뜯어 고칠 건지 뜯어 고칠 노력조차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냥 각자의 삶을 살고 싶어 라는 거면 그렇게 굳이 결혼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쵸 이거는 약간 분분하네요 네 분분하고 저는 약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생활습관이 되게 중요한 편이라서 여지가 고쳐질 여지가 있다면 더 만날 수 있겠지만 저는 5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난 결론이 6개월 동안 짙어졌을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시고 무엇보다 대화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연애는 연애고 결혼은 결혼인다라 생각하거든요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거는 두 분이 가질 충분한 대화인 것 같고요 그래도 맞지가 않다면 자신이 이 상대를 연애의 상대로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결혼의 상대로 보고 있는지 이 다름을 인정하고 고쳐서 이렇게 같이 살아나갈 건지 그걸 잘 정리를 해서 관계를 유지시키거나 관계를 끝내거나 하는 방향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깝네요